지난 시간까지 에스더 강의는 하만의 죽음으로 지난 시간이 끝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려던 하만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였습니다 1인 지하 할 때는 왕 밑에 한 사람에게만 밑에 있는 거고 만인 모든 사람에게는 위에 있는 조선왕주로 말하면 영의정에 해당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죠 그리고 왕의 재가를 받아 그는 조서를 전국에 내려서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한 번 조서를 내리면 왕도 그 조서를 초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문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어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며 매우 힘들고 지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전후 좌우를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도서가 바로 그런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금식기도입니다 간혹 우리는 잘못된 금식기도도 보게 됩니다 내가 금식을 며칠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 있죠 그건 잘못된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스도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살던 유다인들이 들였던 금식기도는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에서 나온 금식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기도를 보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어디에서 처리되냐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나무는 하만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였어요 23미터나 되는 거대한 처형대에 그 집 주인이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도서는 이와 같이 대역전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설계한 이 사형의 방식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식이 된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자리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바로 이 에스도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역전 드라마를 펼친 분은 에스도도 모르드게도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아닙니다 이 역전 드라마를 펼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역전 드라마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역전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리 신광교회, 익산 신광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언제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분은 11살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몸보신하라고 준 병아리 10마리를 잘 키워가지고요 지렁이 잡아먹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잡아먹이고 미꾸라지 잡아먹이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이 병아리가 잘 커가지고 너무나 잘 커서 가격을 잘 받아서 무려 30배를 남기고 이 병아리를 다 팔아요 사업 소환이 11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병아리를 사고 그리고 돼지를 사가지고 축산했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실력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농구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가출해가지고 이 일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익산 농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18살 때 이분은요 회사를 하나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고 회사를 하는데 수업 시간이 되면 나이든 어른들이 이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18살짜리 사장님에게 결제받기 위해서 언제 수업이 끝나는가 기다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정직원이 대여섯 명이 되고 일용직 직원이 10명에서 20명이 되는 회사를 경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학생의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1957년생인데요 그 당시 자본금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익산에 시내에 있는 좋은 개인주택이 얼마짜리냐면 300만 원인데 자본금이 4천만 원이 됐어요 열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죠 이렇게 사업적인 능력이 탁월했지만 항상 잘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고 이제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림의 김홍구 회장님께서도 세 번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21살 때는 축산물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망해버렸어요 IMF 때는 도산 직전까지 갔어요 2003년 되는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닭 산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2년 내내 적자를 보고 그때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사업 망하겠다 내 인생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그는 뭐한지 압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그는 쉬었던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이런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네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바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울어져 가던 그리고 망해 가던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분을 일으킨 비결은 뭐냐면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58개 계열 회사를 거느린 자본금이 10조 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재계순위 32위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사업이 10조 원의 자본금을 가진 한국재계 32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이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고향 땅을 밟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을 몰살하려던 하만을 처형하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이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내용이 오늘 8장에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처형되었어요 7장에서 처형되었어요 8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만이 내린 조서는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 조서대로 12월 13일이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8장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은 처형당했고 그 집은 빼앗겼으며 에스더 왕후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임금님 여기 있는 모르드게가 사실은 제 사촌오빠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기 딸처럼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 사촌오빠가 나를 딸처럼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기억하시죠? 제가 임금님께 보고 드렸던 암살의 음모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제 사촌오빠 모르드게였고요 얼마 전에 폐하께서 저의 사촌오빠를 높여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우리 왕의 말을 타고 이 수산성을 포로에드하게 해주셨던 일 기억하시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우스웨어 왕은 대단히 대단히 기뻤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보살핀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왕후만 보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음모까지도 나에게 알려줌으로써 내 생명과 제국을 보호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올 때 이런 일을 해줍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볼까요? 1절 맨 하반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에게서 거두어드린 반지는 바로 왕의 결제권이 달려있는 반지 인장 반지 도장 반지 다른 말로 하면 국세 반지예요 이걸로 결제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이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리아 낮은 사법부의 관리에서 이제는 이리아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자 이어서 에스도 왕후가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 3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스도가 에스도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구했습니다 왕후가 울며 간청하니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요청의 내용은 뭐냐면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만이 내렸던 이 조서를 조서가 움직이지 않고 작동되지 않도록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한번 결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는 거두어드릴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왕이 에스도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도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엎드려 간청하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금귤을 내밀었기 때문에 설날에 부전귤을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과 고향귤을 방문한 분을 위해서 금귤을 또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금귤은 금으로 만든 귤인데 영어로는 setter죠 이것은 왕의 쥐봉을 말해요 저도 박물관에서 금귤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이 정도 길이가 돼요 마이크로부터 한 20cm 정도 더 길어요 이걸 내밀었다는 얘기는 두각임입니다 잘못을 용서한다 다른 하나는 네 간청을 들어준다 여기서는 간청을 들어준다는 승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 번 내린 조선은 철회할 수 없지만 왕은 철회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금귤을 내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밀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모아서 처리하소서 처리할 수 없는데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버리까 내 민족과 내 친척이 죽임당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서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처리해 달라고 에스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는지 아하스웨라 왕이 풀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아하스웨라 왕이 왕후 에스도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도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뜻대로 쓰고 뜻대로 쓰라는 얘기는 왕이 불러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논해서 쓰고 다시 말하면 이 조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너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너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봐라 하고 위임을 한 것입니다 위임을 한 거예요 놀라운 위임이죠 마치 기업가가 백지수표를 주는 것처럼 아하스웨라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도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인장 반지로 도장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누구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조서를 머리를 짜내서 너희들이 작성하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조서는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조서를 통하여 앞에 조서가 시행되더라도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해보라고 위임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9절입니다 그때 시완을 곧 몇월 며칠이라고요? 네 지금 강론 잘 듣고 있어요? 몇월 며칠이라고요? 3월 23일 예 우리 24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제가 이 3월 23일을 여러분에게 꼭 짚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복사기나 또는 이메일로 문서를 하달할 수 없고 사람들이 모두 써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영어성경에는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이 조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127개 지방으로 가고 중앙부초로 가는 또 직한시로 가는 이런 문서들을 써야 됐겠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왕이 위임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이제 연구하고 시키는 대로 얼마동안 연구했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127개 지방 저 인도스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지나 저 마케도니아 흑해 연안도시까지 그리고 저 나일강 이집트까지 이르는 방대한 페르시아 대제국에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로 조서를 다 작성했다는 거죠 10절 아하세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운을 띄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이 조서를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에스더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날짜가 며칠이냐면 1월 며칠이죠? 13일입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시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르드게가 조서를 새롭게 내린 날짜가 3월 며칠이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23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이 조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예 2개월 11일인데 근데 10일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된 다음부터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연구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지고 10일 정도 걸린 다음에 모르드게가 총리됐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3일은 조서 반포 후 금식기도 시작 전까지의 대략의 시간이 3일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서가 내려지고 유다 민족 말살시키라고 할 때 이 소식을 듣고 금식기도 시작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통구가며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에스도가 무슨 일이냐 옷을 좋은 것을 내보내니까 거절하죠 지금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금식기도를 요청하게 될 때 왕 앞에 나아가라고 요청하게 될 때 에스도가 금식기도를 요청하죠 그때까지의 논의 시간이 한 3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빨리 천국 가서 에스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도가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 다 채우지 않고 3일 차 나오죠 그리고 왕에게 나오고 그리고 왕과 잔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도 잔치를 하고 그날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2개월 10일 만에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지만 10일을 빼버리면 약 두 달 동안 모르드게는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를 생각하면서 이 조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모르드게가 하다란 조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연합해야 된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유권을 자기 방어권을 이 조서가 허락하고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서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역습을 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거죠 아우스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것은 첫 번째 조서와 같은 날짜에 행하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서가 시행될 때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 준 조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살 길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번째 조서를 허락받고 위임받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새로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오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머를 타고요 첫 번째 조서는 이 줌마가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조서에는 이 줌마 줌마 영어색이면 로얄 스티드라는 말이 있어요 스티드는 군대 말 또는 경주용 말입니다 로얄이니까 왕궁에서 쓰는 경주용 말 또는 군용 말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빠르겠어요 그래서 127방으로 7지방으로 쏠살같이 달려가 이 조서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은요 조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장의 마지막은 모르두기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자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르두기의 가 푸르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푸르고 흰 조복은 왕의 다음 사람 세컨맨이 있는 거예요 총리의 관복이었어요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금관을 쓰는데 보통 신하들이 쓰는 것과 다른 더 큰 사이즈로 왕의 왕관보다는 작겠지만 자색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여러분 이 자색 이것은 로얄 칼라라고 해가지고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옷을 입는 것은 왕이나 왕족이에요 모르두기에는 왕후의 사촌호파였기 때문에 왕족의 반열에 서서 2호까지 입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들을 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17절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뭘로 삼았다고요? 예, 이 명절은 불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소가 반포된 날을 명절로 또 하나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해 년도만 있었던 명절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이렇게 영예로운 신분을 회복하게 되니까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월 전에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대역전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마음인 아니는 히브리 말로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인은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게스챔버에서 숨져갈 때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게스챔버에서 죽게 되면서 다음절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유대인 의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강제 노역에 끌려나갔다가 삽질하다가 이물감이 느껴서 발견하게 된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그는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면도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수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피가 나도록 바싹 면도를 하게 되면 얼굴에 푸르스름한 생기가 돌죠 아침이면 여지없이 독일군 병사, 나치 병사가 들어와서 그날 처형할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데 이 젊은 의사 앞에서는 그는 그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삶의 의지가 강렬한 이 의사를 독일군 병사조차도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를 나올 때 그는 수용소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 마음이네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한 번 더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니 고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한 번 더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입니다 부활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으시는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혔던 기도로 믿음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별처럼 빛났던 에스터처럼 절대 믿음과 절대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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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